오케이 그래서 11호 한번더 하라고 했네요 오케이 뭐야 11호 안했어? 12호만 했어? 응 쪽지에 11호 한번더 하라 했는데 11호는 안했네요 했다고? 언제 했는데? 오늘 했다고? 12호 18월 12일날 했는게 마지막인데 아니 오늘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암기 리콜 스펠 했어? 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응? 오케이 12호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 찾기 파인딩 피포 파인딩 피포 파인드는 무슨 뜻이죠? 찾다 찾다 무슨 씨죠? 파자씨 파자씨에 뭘 묻히면? 비노타? 네 ING ING를 묻히면 아 맨날 뭐 가면 아! 똑같은 얘기해도 맨날 아! 찾는 것 찾기 찾는 것 찾기 이런 뜻은 바뀝니다 파인드 피포라면 사람들을 찾다 인데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찾다 인데 이거 붙이니까 사람들을 찾기 찾는 것 사람들 찾기가 이 책의 제목이고요 바로 그래서 알겠고요 Ok 그래서 off Tome is looking for a girl 아 Look for looking for Look for 그렇죠. 찾다죠. 무슨 시죠? 하달시죠. 하달시에 뭘 붙이면 찾는 것 찾기 이런 뜻도 되지만 그렇죠. 방금 승민이가 얘기했듯이 찾는 중이라는 어떤 시도 되니까 어떤 시 앞에 비이동서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이다. 사람이 찾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a girl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죠? who is a girl? who를 쓰는 건 좋은데요. who is tom looking for 하고 물음을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전문에 가르쳐줬을 때도 아 많이 됐어. 알겠습니다. tom은 누구를 찾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tom이 누구 찾고 있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tom is looking for a girl. tom is looking for a girl. okay. 그래서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okay. 그래서 wear의 뜻은 입다. 근데 여기 이거 붙이면 무슨 시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랑 같이 같이 입고 있는 중이던데 she is wearing 하면 뭐예요? she is wearing 뭐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입고 있는 중이다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니고 중이니라고 뭐하는 말이 필요하니까 she is를 뭐로 만들면? is she로 만들면 묻는 말이 되죠. okay. okay. what is she wearing? okay. 그녀가 뭘 입고 있는 중인가요? what is she wearing? 그랬더니 그녀가 뭘 입고 있는 중이라네요? she is wearing a pink dress. she is wearing a pink dress. okay. 그래서 a pink dres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대요? okay.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is she wearing? she is wearing a pink dress. okay. she is wearing a pink dress. 계속해서 이번엔 그녀는 안경도 쓰고 있대요. she is wearing a glasses. ah, she is wearing glasses. 그렇죠. 어를 넣으면 안 되죠. 안경 알 두 개라서 복수형이라고. she is wearing glasses. okay. 그 다음에 can you find her? can you find her? okay. 그래서 can의 뜻은 뭐 뭐 할 수 있다란 뜻인데 you can find는 뭔 뜻이에요? you can find가 묻는 느낌이 듭니까? you can find you can find you can find you can find will you be wearing a pink dress.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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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할머니께서 아들을 찾고 있는 중이래요.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What is he wearing? 오케이, 그래서 히는 뭐 대신 왔어요? 다음 대신 왔나요? Her son, what is her son wearing? 할머니의 아들. 다시 왔네요. 딴 사람 찾는 거예요. What is he wearing? He is wearing a shirt and pants. 그래서 그는 야구모자를 쓰고 있는 중이다. He is wearing a cap. 오케이, 그러면 힘의 뜻은 그를 뜻이죠? 그는 뭐예요? 그는 기죠. 오케이, 그래서 그 소년은 엄마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오케이, 계속해서.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오케이,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Her mom. 아, 소녀의 엄마 아저씨 왔죠. 아이고. 소녀의 엄마가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뭘 입고 있으니까 찾아봐라. 이렇게 나오겠죠, 또. What is she wearing? 오케이, 그래서. She is wearing a blouse and a skirt. 그렇죠. She is wearing a blouse and a skirt. She is wearing a blouse and a skirt. 오케이. 스커트 이제 쓸 줄 알죠? 네. 오케이. 오케이, IR이 무슨 소리 낼 수 있죠? 얼. 어, 얼 내죠. 어, 얼. 스크, 얼, 트죠. 오케이, 여기에 O, U가 무슨 소리 내죠? 오우. 블루스예요, 그러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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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소리내죠. 아우. 아우. 오케이, 이 애는 두 가지 소리 내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랑 뭐를 낼 수 있죠? 이 애는. 이 애가 낼 수 있는 소리, 뭐가 있죠? 네. 음. 이거 뭐였어? 웨어. 웨어링이잖아. 그럼 이 애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네. 애 소리 낼 수도 있고, 또 이 애는, 뭐 이런 경우는, 또 다른 소리 내죠. 이거 뭐예요? 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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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은 복수역이니까 써요? 안 써요? 그래서 그냥 하얀 신발을 신고 있는 중이란 뭐다? 계속해서 너는 그녀를 찾을 수 있겠니? Can you find her? 계속해서 경찰관이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이래요 The police officer looking for The police officer looking for The police officer looking for 찾는 중인 무슨 씨에요? 어떤 씨 그럼 어떤 씨를 어떻다 만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뒤에 이즈를 붙여요 뒤에다가 이즈를 붙입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 경찰관이 찾고 있는 중인자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men 오케이 남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한명 두명 그러면 몇 명의 남자를 찾는 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똑바로 다시 처음부터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Police officer 한번 써볼까요? 연필 등칭 네 와우 아우 으아 오우 하나 이렇게 정말 빨라요? 네 오우 잊지 오우 그래서 어!맨이라는 니가 부끄고 싶어 오케이 얘가 후니까 후로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관이 누구를 찾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o is the police officer? 다에요? 찾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는 뭐 아무것도 딴거 안해도 되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랑 똑같죠? 경찰관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아니 경찰관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is the police officer looking for? Who is the police officer looking for? 이거는 후 됐고 이건 위로 갔으니까 Who is the police officer looking for? 하고 물음표 붙여주면 되잖아요? 네 오케이 Who is the police officer looking fo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경찰관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 묻고 답해봅니다 Who is the police officer looking for? 라고 묻고 No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경찰이 찾고 있는 그 남자는 무엇을 입고 있나요?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He is wearing all shirts and pants 팬츠는 그냥 바지구요. 청바지는 바지구요. jeans. 그래서 뭐라구요? he is wearing a shirt and jeans. he is wearing a shirt and jeans. 그 다음에 선글라스도 끼고 있네요. he is wearing a shirt and jeans. he is wearing sunglasses. 그 다음에 너는 그를 찾을 수 있겠니? can you find him? 수업 신고가 된답니다.